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단얼면 산읍리에 와있습니다 산읍리 야 확실히 여기가 좀 춥네요 오늘 날씨가 좀 따뜻했었는데 저희 양평 음내는 여기는 살짝 춥습니다 산속이고 그러다보니까 좀 추워요 쌀쌀해요 산읍리에 와있구요 1억대 매물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둘러봤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가격을 정말 많이 조정하셨고 그냥 뭐 완전히 그냥 떠리로 처분하시는 느낌이 좀 있어요 1억대 매물이니까 좀 관심이 기울여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방 계약은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억대는 주변 환경도 너무 좋고 세컨하우스 에어비앤비 돌리기 너무 좋구요 조금만 손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외관하고 내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메인 진입로입니다 메인 진입로고 2차선 도로에서 약 한 270m 정도 280m 정도 270에서 280m 정도 들어오시면 되구요 마을을 통과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마을 4m 도로 쭉 들어오시면 되구요 와 들어오시다 보면 쭉 들어오시면 바로 정면에 바로 이 주택이에요 태극기 있는 이 주택인데 좌측에 개울 자 우측에 개울 양쪽이 개울이 있습니다 양쪽에 물길이 있고 그리고 우측에는 이 개울은 특히나 이용이 가능해요 우측에 자연석으로 만드는 이 계단을 통해서 내 집 마당으로 출입이 가능하구요 지금 한겨울의 수량도 요정도면 여름에는 물놀이 가능할 정도 물놀이 라고 해봐요 발만 좀 담그는 정도겠지만 자연 냉장고 활용할 수 있는 개울이 양쪽에 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구요 물 흐르는 소리가 굉장히 좋고 어 뭐 다람쥐 고라니 이런거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산이 좀 둘러싸져 있다 보니까 이런거 있을 것 같습니다 경계 따라서는 석축 작업 되어있고 뭐 연산홍이라든가 뭐 각종 꽃들 이렇게 좀 잘 식자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어 두름나무도 보이고 어 그렇죠?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어 뒤에 집 뭐 한두채 정도 더 주택들이 보이긴 합니다만 뭐 거의 뭐 독립적인 위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오시면 우측에 여기 포장되어 있는 부분에 주차하시면 되고 아니면 내 마당에 이거 바로 주차하셔도 되구요 여기 지하수 관정 되어있고 어 여기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지금 자갈로 이렇게 다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자갈 다 깔아놓으셨고 주택 뒷부분 코코넛매트 되어있고 뭐 별도 창고도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조경이나 이런거는 뭐 예 그냥 그렇습니다 자연석 나무 이런거 좀 심어놓으셨고 메인마당 앞에도 지금 좀 관리하기 편하게 다 코코넛매트로 이렇게 좀 깔아놓은 음 부분을 볼 수가 있고 평상이라던가 뭐 예 요런 야외 테이블도 있고 야외초명 뭐 그 다음에 야외수도가 그 다음에 여기도 텃밭도 한 세고랑 정도 되어있네요 예 여기서 뭐 충분히 뭐 해먹을 수 있구요 이쪽으로 해서 내려가시면 이제 개울 바로 내려갈 수 있는 돌계단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 건축물을 정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평범하고 단순합니다 단순한 주택이에요 목구조에 어 2층 구조로 되어있고 뭐 사이딩 마감되어있고 박공형 지붕에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마감되어있고 어 주택 내부에 벽난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통 어 있구요 굉장히 평수는 뭐 아담하죠 16평 정도 되니까 16평 17평 정도 됩니다 아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관은 뭐 요렇게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받고 무엇보다 풍광이 굉장히 좋고 조용하고 어 좀 혹시라도 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오시면 예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주변에 혐오시설도 뭐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내부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어 이렇게 전실이 있어요 음 뭐 별도 신발장은 없는데 좌측에 신발장 추가로 시공 가능할 것 같고 정면에 화장실입니다 지금 좀 불이 안 켜지는데 전구가 나간 것 같아요 요렇게 뭐 그냥 저냥 무난하게 벽 타일이 조금 깨져 있는 부분 보이네요 어 보수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요렇게 무난하게 있고 우측에 3면동 슬라이딩 도어 음 중문 열고 들어가시면 자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과 주방 이렇게 같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구요 뭐 미니미하죠 어 아담하게 되어 있구요 음 크게 뭐 손볼 건 없는데 좀 좀 자질구질하게 좀 손봐야 될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보이긴 하네요 제 눈에는 요거 싱크제도 조금 오래 돼 보이구요 어 그리고 어휴 그래도 벽난로도 이렇게 좀 돼 있어서 여기가 산음리가 좀 춥거든요 예 추워요 그래서 산속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벽난로도 있다라는 거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주방 뒷편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어 저기 전기온수기 용량 큰 거 그래도 어 해 놓으셨네요 이렇게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 또 별도로 있고 여기 이제 다용도실로 쓸 수 있는 공간 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슬라이딩 도로 돼 있는데 요걸 방으로 어 쓰셨던 것 같아요 방으로 좀 가변성 있게 거실로 쓰셔도 되고 방으로 쓰셔도 되고 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계단 밑 창고입니다 뭐 별건 없는데 요렇게 예 이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창고까지 요렇게 좀 세심하게 예 좀 고려하셔가지고 돼 있고 아 지금 발바닥이 굉장히 시려워요 예 전기 판넬이라 꺼둔 상태라 그런지 많이 좀 차갑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예 요 미니미한 집에 그래도 계단을 이렇게 제대로 좀 뽑아 어 놓으셨고 폭은 넓지는 않습니다 2층에 방 요렇게 지금 보이구요 일부 약간 좀 곰팡이 좀 쓰는 부분이 조금씩 보이긴 하네요 좀 많이 비워두신 것 같아요 겨울철 내내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지붕 공산은 뭐 실리콘 작업 돼 있는 거 추가적으로 좀 보이구요 네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전체 한번 다 둘러봤습니다 2층에 방 하나 1층에 방 하나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욕실 한 개 거실 주방 오픈형 그 다음에 다용도시까지 이렇게 구비가 돼 있는 모습을 예 볼 수가 있네요 모두 다 절약해요 해주세요 여러분 culo Club 컴퓨터 31 33 33 32 32 33 33 34 33 34